이 게임기 시간때문에 이제 나가야겠군요 고가하세요 아니요 아니요 금방 도착합니다 장마는 이제 시작을 준비하는king 이 게임기 시간때문에 이 게임기 시간때문에 장착하는 것입니다 장마는 이번 게임 때듣이 그지에 더욱더 genealysis 한의 일들일이기 때문에 이 게임기 시간때문에 기계시킬 수 있습니다 이 게임기 시간때문에 이걸 집중하는ation 야! 나 좀 몇살이야? 난 이 소리 보이려도 기술한다고 들으러 무슨 소리가 어딨냐? 나 원래 남보다 목소리가 작아서 어쩔 수 있을까요? 혼자 탔을 수 있어! 이 동작 바라봤자 내 차 수리비도 안나와! 뭐라! 쫓으니? 뭔 소리가 어딨어? 힘으로도 안되서 계속 살았을 수 있을까요? 아이고! 형님! 좀 끄면 좀 해볼라고 좀 쉬워! 에휴! 진짜 말해볼라고 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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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제 미안해! 어디야! 살아내요! 나 맞지요! 한 번에 내가 고수할게요! 40만 3199 작년 한 해에만 누군가가 다른 두 분간에 고수한 권승입니다. 그래야! 일본의 90대 중대죠! 그냥 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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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수를 원하십니까?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십시오. 각종 고수고발에 당신의 파트너 이상길 변호사가 함께하겠습니다. 사양으로 변호사 3만명 시대! 공찰도 법원들끝 여러분 곁에 있습니다. 누군가 여러분의 마음을 다치게 했나요? 고수하세요! 법이 여러분의 다친 마음까지 우루만져 드릴겁니다. 적당한 방식으로 너무 찌이 Varusuno Conse seguinte, 그렇다는 거의 곡이 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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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 이번 달은 어떤 달이야 정식으로 수사하려 합니다 모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개인작용으로 고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그게 죄송합니다. 네, 이 모든 건 죄송합니다, 김필호. 미안해. 죄송합니다. 미안해. 네, 우리도 다 한 사람은 너무 하나는 있구만. 네. 죄송합니다. 그럼, 당신들 책임져. 네. 사건도 사건도 대플로 어쩌든가 하지. 이 검사란 놈이 그 게임 아이템이나 사기다. 그만한 나게, 종이 처리해. 그 보다. 우렁돕기가 돌아왔다. 여성의 높기가 도구냐는 말이죠. 검찰의 70년 역사상 달성 민원인으로 이름을 떨친 세 사람이 있었으니, 그들을 이거로 3대 천황이라고 합니다. 한 명은 전라도에 배가 한 고사, 다른 한쪽 눈에 백내장이 있어서 배가 한 고사인데, 반대쪽 눈에 걸리는 날에 따로 고소당합니다. 근데 이 악마는 고소장을 한자로 써보는데, 늘 조선에게 일비를 휘지하다 보니 고소장이 해동만 하면, 사건 절반은 해결이었죠. 다른 한 명은 강원도의 매도사라고, 눈 마주치면 다들 돌돌돌로 변합니다. 한쪽 이상 마주보는 사람이 없다지요. 쌍욕과 정우주가 중옥이었는데, 상대방이 정말 내가 이 욕을 듣고도 계속 살아야 되나 싶게 만드는 실로 대단한 내공이었답니다. 하지만 이 도구는 이제 좋은 사람으로 존재하는데 내가 한 고사는 3년 전에 돌아가셨고, 매도사는 병원에서 성신과 치료를 받은 후로는 동매 목욕탕에서 대신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에 스토어 있는 중이겠지요. 3대 추남 중에 유일하게 현역으로 활동 중인 황독개가 우리 진영에 소식하고 있단 말이야. 그게 다들 이렇게 걱정할만한 문제인가요? 일단 이 악마는 고소가 놀이이자 유의야. 한 사건을 다양한 법의 관점에서 고소하는게 이 악마는 특기지. 고소당한 사람은 자기가 무슨 일로 당했는지도 몰라. 이런 식으로 고소한게 작년 5달 동안 200번이 넘지. 치어보는 연봉과 원체집이 끝나면 두 겨울이면 활동이 시작되지. 검사들이 지정을 고려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활용도 없기 때문이라는 이해가 없겠습니까? 네. 내가 특히 박철수장 무책장 같은 경우는 소설 법령 위반에 문제되는 경험을 받을 때 그때 그 말은 무책장들은 희망받을 때 살해받으려는 돈까지 상담한데 아이차 아이차 법에 대해서는 너무너무 봤을 텐데 아이차 검찰청법 경찰랑 직무집 규칙 같은 거 줄줄해왔고 이 형사와 소송법도 정통해서 검사들 만나면 그렇게 만가워요. 그때와 상대 만났다. 작년에 공포로가 고생 좀 했지. 응. 공백의 형 생긴 것도 다 풍붙기 때문하니까. 아니 그 놈의 그 편지들만 돈 안 보내도 결제만 할텐데 무슨 편지요? 아이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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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거 누가 할거에요? 어? 제가 하겠습니다. 잡으러가 네 이번엔 어색 어색 새사람부터 새 부대에 탔는데 그럼 도토로 선수결제에 담아날거에요 아이차 요즘 본청에서 우수인들 권한공원에 뭐 어쩌게 하는거 알지 가구탄단이어야 돼? 네 잘하고 있습니다. 자 우선 이번 한달간은 각별히 잡음없이 전하자 그리고 저 홀즈건되게 생긴 사과는 어? 다운로르 오케이 이들 오케이 제 개인재살에 대한 심대한 손해를 해봤습니다. 정식으로 수사하려 합니다. 정식으로 수사하려 합니다. 정식으로 수사하려 합니다. 어? 그럼 잠깐 마셔볼까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 선배님 아까는 제 편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검사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고소할 권리가 있다는 말씀 정말 제 마음을 나도 처음 봤어요 네 검사가 왜 자기 사건을 고소하지 않는 줄 압니까? 앞으로 이런일이 있으면 나름 미리 선의 좀 합시다 백선에서 조용히 처리해도 될 일이니까 예 잠시 많이 오겠습니다 재미있게 아이고, 고생하십시오 그래, 이렇게 보내고 보니까 이렇게 봅시다 이제 폴로 들어가십시오 어? 아입니까? 그래, 고생하십시오 고생하십시오 이거 김프로가 한정판인 게임 아이템 용의의 손결과 각인서를 구매하려고 40만 골드를 보냈는데 그 판매자 권한이 골드를 받고 보낸 물건이 한정판 용의의 손결이 아니었다는 말이지 그냥 빈껍쟁이였습니다 근데 용의의 손결은 뭐야? 장비 영어의 대비용 장비? 뭐였지? 뭐 그런건가? 네 그 칼기의 손은 뭐야? 그 장신곡한 아이템인데요 장수군 그 규정품은 그런건가? 예 근데 이게 게임 아이템이잖아 이게 없게 쓸물이 있고 그런건 아닌거지 장수군 이게 한정판인데다가 제 입장에서는 정말 큰 의미가 있는 물건이거든요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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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그리고 고난이 배불로 내셔서 제가 산거죠 그런데 이 인간이 골드만 박두 빈컵댕이 오류봅니다 아니 근데 그 아이템 가격이 사수만 골드인데 왜 그렇게 얘기해 보시만요 그래서 이 아이템 사수만 골드 구하여 제가 쓰려고 금이 얼마고 금지 시간이 얼만데요 몇다른 농장물들이 다 팔고 기름핀 꼭 주워다가 시장에 높이고 흙붙이 마오고 가면서 체보를 수거한거에요 불어당한 사람이며 살자요 50만원으로도 부족하죠 땅도받다고? 게임 안에서요 게임 안에서 안에서요 게임 안에서요 게임 안에서요 그럼 어떤 게 있을까요? 아니면 무슨 일까요? 그 느낌은? 안 되시죠? 안 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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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내가 무슨 죄로 무슨 벌을 받았는지 열람할 목적위에는 법이 정한 목적이 있을 때만 될 수 있는 거야 만약 분이 열람용으로 됐다고 하더라도 이걸 다른 데 사용하면 현실의 동에 강한 법률제 10조 이항 3항에 의해서 2년 이하의 전액도로 2,000년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 있는 거야 알았나? 이 진영수의 순경놈은 내가 누구 어디 살지 붙지도 따지도 않고 오! 내 무수를 떼준 거야! 역사 신분증 주시고요 오! 근데 어디 다 왔으실 건데요? 아! 이 때문에 제가 다 안 걷고 진짜 오! 좋아요! 어! 너 정말? 아! 너 정말? 위에서 까리하게 합니다 오! 에이! 뭐라 했어 오! 아! 시석, 수석, 치즈! 시석, 치즈. 이건 불... 불가... 본인 확인, 단역 사람은 무적 더 웃지 않는 게 확실합니까? 불가능하지! 오롤해서는 내가 벌로 schon 들어 사용하면 불가능하니 근데 안되셨잖아요? 아아... 내가 쯔아쯔을 느끼고 다운한 것 같았으면 벌써 범벅 잡게 했다 내가 나게 잡다고 그녀를 내 뼈도 튕기해 야 그게 금상 주디에선 너는 머리가 응? 어? 널 타렌나? 응? 응? 야 우리 후불가 응? 모르겠죠? 응? 성베입니다 응? 응? 나이는 조금 어려 보이는데 응? 응? 실제로는 어립니다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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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절대 이런 쓰레기가 있을 리가 없어요 제 생각엔 그 아이템도 분명 잡을거에요 자 가짜요 아유 가짜는 어떻게 할거야 너도 음보를 줘야죠 게이머의 순수한 덕질을 이렇게 하려고 하는거 절대 용서할 수 없습니다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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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보면 카멜루스한테 물어본다고 왜 여기저기 쑤시고 다닌다더니 그게 이새끼였네 아 저요? 나 가서 갈 수 없나? 그런 놈들이 있어요 지금 뭔가 공개사라도 나 못 먹게 하겠다는 놈들 저 검사 아저씨 다 이새끼 카멜루스 대문자 명예훼손에 내 명예훼손까지 해서 맞고서 하면 안돼요 아 진짜 오늘 도대체은 고소해요 고소가 무슨 말하면 다들 한숨을 하겠어 그래 진짜 어?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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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괜찮을까? 경찰관은 화닐수 씨 분 있냐고 확인했다고 지정합니다 실제로 발부된 기록도 화닐수 씨 곳이 맞구요 명예 기여미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나도 아는데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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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관은 어떻게 됐어? 네 피해자 불러가지고 정사했구요 그 아이템이 워낙 희귀 아이템이 워낙 계속 급속으로 있답니다 예를 들면 두 사람 사연에서 어떻게 해서 최대한 합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절대 합의 못합니다 세상이 정한 규칙을 제멋대로 어긴 악질적인 인간들은 반드시 법의 이름으로 단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풀어 야! 그냥 합의해 너 현직 검사가 고소한 것만으로도 명상 속 놀라게 생길 수 있어 응? 지금 위쪽 분위기가 사로는 판이야 정답하게 합의해서 끝내 응? 응? 다 도로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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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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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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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영씨가 김정은씨에게 사과를 하시구요 그 40만 볼도 돌려주는 걸로 어떤 일을 하시죠? 네? 김정은씨? 어떻게 하실래요? 사과하고 꼴다 돌려주면 네 할게요 네 자, 김정은씨 고아노씨가 모르는데요 네 아니 일단 탈곡이 필요해서 썼죠 언제까지 귓바닥을 뛰어다닐 수는 없잖아 뭐 사는데요? 금빛 전투갑옷 득대 그 미쳤다 카멜루스 용의 손가락 팔면 40만 볼대는 금방이에요 그 참이죠? 그건 카멜루스 대관리한테 받은 거 아니죠? 아이씨 아이씨 안 살거면 굳게 불러나시지? 구질구질하게 굴지말구 아아 내가 그냥 봐줄까 했는데 네 나 현직 검사에요 현직 검사? 그럼 지금 둘이 짜고 친거야? 아아 어쩐지 이상하더라 청와대 국민청원가 좀 볼래? 전혀 오해하지마세요 건강하니까 좀 참으세요 건강하니까 불러 당신같은 사람들은 빨간줄이 가야 정신을 차리지 그 맘에대로 해봐 검사를 상대로 상위치면 어떻게 내리지 내가 제대로 보내줄테니깐 나도 이거 구수할거야 검사들끼리 사고 살려하시면 눈탱이를 쳐 두어라 누구한테 칼이 탁을 파지라고 보자 조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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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러 조용해요 조용해 조용해 큰일났어 불러 승관에서 아이템 진입하긴 하고 그 진짜로는 그 팔아가지고 김내용씨가 사신만걸로 돌려주고 이 거리 어떤걸로 그 가정야 그 알고 사기친거니깐 사기죄로 입고 오케이 오케이 쿨 오케이 성신호원님 그렇게 인사해놓을게요 그 참고인으로 크롤러스는 아예 됐고 그 본명하고 소재 팍 헤어지고 사관하십쇼 네 날씨 흥 흥 흥 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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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진영경찰서 최수환 순경의 보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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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어디 시킬게요 어쩐지.. 처음 만날 때부터는 멍멍지 않다만 아까부터 바로바로만 되어있는 경우 집안에 할 일이 좀 많아서 잠보세요 잠보세요 잠보요 잠입이 안 열어줘 잠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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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실관님 성실관님 가면 이럴수야 되고 저 도시 발효되었죠? 네 성실관님 이 층에서 좀 모시고 와주실래요? 잘 못 찾으실 것 같은데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카믈루스 대군주에 대해서 얼마나 알아요? 그쪽보다는 잘 알걸요 흠 흠 카믈루스 대군주가 전자로 공성전할때 나도 그 전장이 있었어요 흠 시장들은 대응하는 시간을 안고 흠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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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라지 사라지 상상의 사라지 흠 지우는 동료들은 하나 주십시오 흠 흠 흠 멈추지마요 그늘 전장에 있었던 사람들 대부분이 다 죽었다는데 뭐 거기서 살아나왔다는거에요? 카이 흠 그 분의 전략과 전술이 없었으면 우리 모두 블랙그론들에게 학살당했을 거에요 그론들은 누가 못해 전설의 열두 유저가 아닌게 금방 탄로나게 생겼으니까 같은 전쟁이 있었다고 진술을 바꾸려나 본데요 이러지 맙시다 아저씨야말로 이따 내 얼굴을 어떻게 모르고 이래요 아저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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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ind 음 아 아 아 아 아 well 네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럼 골드는 준비되는 대로 돌려드릴게요. 검사... 오빠... 아니, 괜찮아요. 천천히 하세요. 이해합니다. 그럼... 대군주님, 만나 뵙게 되어 영광이었습니다. 오늘 명금 평생... 쉿... 비밀로 간직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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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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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더 흔들어가면 될 것 같은데요 네 김민희가 이 프로한테 재미도 모르겠어 이유가 뭐지? 제가 불어넣어서 성을 돌아가야지 가게도 안 지면 수에 걸렸었죠 해지하십시오 아마 세상에 여기서 성을 통해 정사장이나 아이를 보여준답니까? 아 이만 그걸로 보여줬네 몰렸다고요? 말이죠입니까? 창피하지 않았습니까? 글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정사에 못 살펴보잖아 대추부터 갈 수 있다고 보시면 고로소라도 가겠죠 좀 더 되겠지만 부화 우유 무필 지국 육국 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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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